근데 너는 이거 안 돼 이쁘게 생겨가지고 남자분 눈이 없으니까 괜히 파리재만 꼬인다고 한 나비만을 위해 피는 꽃은 없다는 거야 그게 무슨 박재현은 저 꽃이야 허영 가득한 자태 볼 땐 좋지만 꺾으면 곧 시들고 마는 유혹의 상징 저게 바로 박재현이라고 나 좋다고 사기 잡았을 때 꺾으셨는데 근데 어쩌냐 그렇게 그렇게 많은 민족하게 처먹었는데 까여가지고 겁나 슬프겠다 우주 최강 학과의 야 야 잠깐만 야 뭐라고 야 안들려 우주 최강 학과의 아이씨 뭐랬는 거야 안들린다고 우주 최강 학과의 남규현